수학과학을 다 1등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굉장한 기만이고 구모도 제가 전교 1등이었고 구모 엄청 뭐 자판기입니다 지금 오늘 오는 학생은요 마치 제 학창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내신은 전교 2등이었고요 수능은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저의 직속 제자이자 직속 후배입니다 파이스트 후배고요 그리고 나보다 잘생긴 것 같아 슬슬 도착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설마 구독하는 친구들 없겠죠?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빨리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람을 몇 손짓 기다리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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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석아 아이고 더 훤칠해졌어 아닙니다 구면인 사람들끼리 꽁틀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저기 보고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선학부 2, 3학번 재학 중인 오영석입니다 후배죠? 근데 너 보니까 팁이 나오더라 이름이 뭐였지? 대학전쟁 시즌2라고 아 그 찢은 원에 나온 애가 또 저기 우리 학교 선배잖아 너는 선배잖아 그래서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너를 여기 왜 온 줄 알아? 모르겠는데 그냥 쌤이 부르셔서 네가 공부도 워낙 잘했고 또 훤칠하게 생겨서 TV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자랑을 안 하고 베길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너한테 공부 비법이나 이런 것들을 탈탈 탈탈 털어볼 테니까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면 돼 네 오케이 긴장됐니? 아뇨 뭐 평소에 턴데로 하면 되니까 자 방송도 몇 번 먹더니 어?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가 있었잖아 양소고등학교라고 일반고인가요? 비평주나 일반고등학교 그럼 여기를 고른 이유가 있나? 중3 때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3차 최종까지 갔었는데 떨어져가지고 3차를 갔는데 떨어졌어? 원래 한구 형이 입학 문턱이 좀 높아요 물론 나는 2차 때 우선 선발 돼가지고 3차를 거의 안 보긴 했지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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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직속의 직속 후배가 될 수 있었는데 네 너무 많아요 이 영재구를 써서 3차까지 갈 정도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다는 거네? 수학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죠 이건 또 나랑 비슷하네 내가 또 수학 담당 교사인 거 알고 있지? 당연하죠 수학 나한테 배웠잖아 고등학교 때 오케이 수학 말고도 되게 관심 있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경제 역사 이런 것도 어릴 때? 엄청 좋아해서 어떻게 그러지? 그런 거 호기심 닿는 것들마다 막 다 공주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 학창 시절 내가 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유명하더라고 아 그래요? 소문이 있는데 너도 혹시 들어봤나? 저는 별 아니 다들 너보고 엄친하라고 엄친하라고 너무 열받는다고 재석 다 가져가지고 엄친하가 사실인 거 같아? 네 생각에는? 엄친하까지는 아닌데 좀 열심히 한 학교다 보니까 보통은 1등급 받기도 다 힘든데 수학 과학을 다 1등을 잘 걸어가지고 독식을 했구나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유명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은 후배들이 이제 수학 대회를 개최를 해서 문제 내고 풀리는 그런 거 했었는데 시간 내에 다 푼 것도 저밖에 없었고 문제 오류 있는 것도 발견한 것도 저밖에 없어가지고 문제를 내려도 나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었을 텐데 엄청 잘하는 애들 문제 다 풀고 오류까지 찾았다 네 개네 입장에서는 약간 고트라고 느낄 법 했겠다 저 선배 뭐지?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선배면 애들이 좀 이렇게 아이돌화 되네 더 잘할 텐데 애들이 있어 이런 겸손함까지 탑지는 거 아주 좋아요 네가 전 과목을 다 잘했잖아 네 그쵸 내신 점수 지금도 기억나나? 1학년 1학기 때가 1.4였고요 근데 2학기 때는 좀 놀아가지고 2.1까지 떨어졌었고 야 놀아서 2.1? 이거 굉장한 기만이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1.3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1.6이였어요 그러면 3학년 때는? 국어, 영어만 있었는데 두 과목 다 정말 영어 같게도 3등급 1등을 해버림 그러니까 3등급 아 딱 그 한 등수 차이로 3등급? 홀홀홀홀홀홀 이과가 맞네 저갑습니다 이래 이래야 나라가 밝죠 전체 내신은 그래도 좀 높았을 것 같은데 3학년 그 3.0까지 포함해서 1.7 정도로 야 3.0 넣어도 1.7이 나와? 네 그래서 전교 2등 됐구만? 네 맞아요 1등이었는데 그래 그래 기억난다 그 1등인 애가 민수인지 만수인지 아는 걔가 1등하고 어떻게 수시 전략 같은 게 있었나? 수능 이후로 면접 있는 전형들만 지원을 했고요 아 그 수시 납치되는 걸 맡기면서 네 수능 잘 볼 자신 있었구나 구모도 제가 전교 1등이었고 구모? 자판기입니다 지금 몇 장 썼지? 7장 썼습니다 아이고 많이 썼구만 원래 6장 쓸 수 있는데 카이스트가 군 외여서 그렇죠 맞아요 6장 쓸 수 있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일반 전형이랑 연세대 컴퓨터 활동 우수형 고려대는 컴퓨터학과를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포스텍 카이스트 아주대랑 중앙대 의대 논술 이렇게 두 개 썼습니다 와 대박이다 일단 서연고 컴공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아주대 중앙대 의대 있고 그 다음에 카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한상 차리면 거의 수라상인데 어딜 가도 너무 만족스러운 입시결과 맞죠 근데 그때 제가 모의고사가 워낙 잘 나왔어서 정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었군요 네 더 있었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1차는 다 붙었고 수능을 나쁘지 않게 본 편이었어서 서울대랑 카이스트만 딱 면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형석이가 학교를 좀 고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고 면접은 어땠어요? 잘 본 거 같아? 서울대 면접에서 한 10문제 나왔는데 3문제 빼고는 거의 다 풀어서 잘 봤다 하고 그래서 카이스트 면접은 좀 마음 편하게 갔어요 가방에 주식 공부하는 책 하나만 갖고 가서 이게 스웩인가? 스웩이죠 이제 발가락으로 봐도 들어간다? 서울대를 붙을 거 같으니까 그냥 대전 여행 가자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서울대가 꺾어지고 카이스트를 붙였습니다 잠시만 일지망이 서울대였나?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서운해지는 포인트인 거 같고 수시로 결국 카이스트를 합격하고 온 거네 네 그럼 정시를 안 썼어? 쓰긴 했어요 카이스트가 구내어서 정시를 쓸 수는 있었는데 아쉽게도 정시를 손떨을 해버립니다 가나다곤 다 떨어졌다고? 원서를 좀 잘 못 썼던 거 같아요 너도 잘 원해 선택 과목은 뭐였습니까? 언어와 매체, 미적분, 물리학원, 생명과학투어 이렇게 4번 그럼 등급은? 과일 등급 나왔고 황금은 한 99 정도 틀린 문제가 한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뭐뭐 틀렸었지? 국어 하나랑 수학 두 개, 생투 두 개 대단하다 형 왜 수학을 선생님 서운하게 저도 진짜 꿈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학을 틀린 걸 꼽고 어느 정도 예견된 거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하고 시험 풀어보면 100점이 더 많이 남았어요 중간 중간에 97, 93 이런 게 섞여있었는데 이런 거는 내가 긴장 안 해서 지금 이런 거고 제대로 하면 무조건 걱정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좀 했죠 가나다를 어디 썼길래 삼떨을 한 거예요? 연세대 치대랑 그리고 서울대 컴퓨터학과를 또 한 번 쓰고 아 설카 순천형대 의대를 씁니다 서울대 컴퓨터학과도 저랑 동점자까지 딱 듣고 끝났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봐서 혹시 동점자 판별 기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공개하지 않는데요 그걸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그 사람까지 되고 제가 했었다고 그치만 결국에 그 모든 억가를 통해서 카이스트로 왔다? 이건 억가가 아니라 놀라운 계획인 거죠 이거 재수생각 없었나?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안중학교도 아니고 최고의 공료도 되고 내가 실패에 계속 집착을 해서 돌아가기보다 이 길에서 내가 좀 증명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게 주인공의 성장소사가 돼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소설 속 주인공이었으면 여기서 재수 안 한다 근데 이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고생했죠 후배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공부한 게 너무 많아 맞아요 공부법을 위주로 궁금해하길래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네가 성심성인 것 대답하잖아 네 일단 내신이랑 수능 병행을 한 건가? 내신 기간 한 3주 말고는 계속 수능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주 동안 공부해서 1.7? 추첨 안 했던 적이 좀 많아요 근데 내가 본 형석이는 5시간에 맨날 자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잤죠 하루에 공부를 한 5시간, 6시간 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맨날 다른 자리에 가서 몰래 자다가 사감 선생님한테 붙잡혀 오고 막 그렇게 했죠 이건 좀 재능이 있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좀 좀 무대를 많이 말랑말랑해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좀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어쨌든 재능 100%는 아닐 거잖아 그렇죠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공부 딱 몰입해서 할 때는 꿈도 수학 문제 푸는 거 밖에 안 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램 수면 상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수학 문제가 팍 떠올라 그리고 문제 떠오르면 문제를 푸는 거야 푸는 거야 풀다 보면 의식이 점점 뚜렷해지니까 딱 깨요 지금은 환시고 난 자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병 아니야? 괜찮은 거야?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인데 이 정도로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해야 시간을 남들보다 양은 적게 하지만 밀도는 정말 촘촘했다 그럼 공부할 때는 학원을 다니는 걸 안 좋아했다며 전 학원 별로 안 좋아했고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숙제도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풀 수 있고 공부에 자립성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인강이 아닌가 라는 생각 나도 하고 있고 뭐 들었죠? 메가스토리 들었죠 고 이때 딱 2년짜리가 나왔길래 그냥 지금 이거 하자 해서 구매를 했고 너의 최애 선생님들 얘기 쭉 해봐 국어는 강민철 선생님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영어는 조정식 선생님 물리 배기범 선생님 화학 고석용 선생님 생명 백호 선생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 과목을 진짜 다 들었네? 맞아요 들으면서 좀 어땠던 것 같아? 뭐가 좋았어? 인강 항상 홍보하고 다니는 이유가 영양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최고의 조교들을 고용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 공부해서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나 빈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난 진짜 궁금해 2집 때니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나도 강민철 선생님 들었다고 했는데 보자마자 듣자마자 너의 일삐기다 이런 느낌이 왔었어? 딱 첫 강의를 듣는데 내가 그동안 글을 읽어봤던 게 맞나? 어떤 읽기의 어떤 재구조화 글을 읽었을 때 뭔가 장악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세게 맞는 느낌이었고 바로 풀커리를 샀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국어 과외를 간혹 하는데 말하면서 내가 거의 강민철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사고가 강민철 선생님 사고방식대로 가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영어는? 조정진 선생님을 들었었는데 제 은인인이세요 오 입학고사 때인데 영어를 거의 반토막을 맞았고 그래서 그때 충격을 통했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조정진 선생님의 괜찮아 문장편 듣고 나니까 이제 문장을 잘 읽히는 거예요 너무 고2 모의고사를 보는데도 98점 이렇게 나오니까 오 영어 이제 괜찮겠다 이야 이 정도면 진짜 은인이네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은? 사실 현진 선생님은 거의 수능 수학의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오 이건 진짜 다 알아야 되는 것만 들어가 있고 중요하지 않아서 기본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해서 길어오는 것 너무 중요해서 네 그럼 같아하면 어땠어? 백예봉 선생님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문제풀이까지 유기적으로 잘 설명해주시는 아 화학고사균 선생님은 너무 잘 가르치세요 빠르고 천대적으로 푸셔가지고 초반에는 제가 잘 못 따라갔어요 나중에 가면 아 이렇게 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 되게 쉽게 설명해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차근차근 하면서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진짜 무슨 문제 갖다 줘도 다 풀리는 거예요 생명과학 백호 선생님도 정석적으로 잘 가르쳐주세요 또 되게 재밌으세요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 한 분씩 있어요 네 맞아요 강의들도 약간 힐링 웃긴 얘기하고 혼자 민망해하시는 그걸 보려고 보는 거거든요 덕질을 심하게 했네 맞아요 덕수였습니다 공부를 되게 즐기면서 어쨌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후배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는 인간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다 듣는 걸 추천해요 풀 수 있다고 해서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다 수능이라는 게 빠른 수에 안에 푸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내가 이걸 3분 안에 풀 수 있는 거랑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건 그냥 단순히 빨리 풀었다가 아니라 아예 실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으면 분명히 내가 여기서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 더 영리한 방법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얻어가는 거 같은데 너 온다고 하니까 후배들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좀 많이 받았거든? 싫어하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 과목을 어떻게든 좋아해 보자 저 같은 경우에도 국어를 막 좋아했던 건 아닌데 시가 굉장히 마음을 울립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소설도 굉장히 좋은 소설들이에요 꼭 그 나이에 읽어야 하는 소설들을 잘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 얼마나 열심히 골라서 넣었겠네 네 계속 재미를 붙였던 거 같아요 정을 붙이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 오자마자 영어 단어 맛있게 외우기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은 채로 하다 보니까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고 오 근데 진짜 둘 다 좀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쨌든 카이스트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카이스트만의 장점이 있다면? 교수님들이 일단 너무 좋으세요 말이 안 돼요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그냥 막 발에 채워 엄청 많아 거기서 랩 인턴 개별 연구 이런 거 다 받아주시니까 좋은 교수님들이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다 진짜 성신형 특별이에요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근데 대전에 있다는 것만 빼면? 대전도 좋아요 성신당도 있고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거는 가식 없이? 메디컬이랑 공대 중에 다시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공대 허준희 교수님의 서울대 졸업 축사를 들을 때도 한 번 더 느꼈거든요 이런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그럴듯한 병원 1인실에서 죽는 거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고 재미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다시 선택해도 무조건 공대로 학부회님들도 본인의 성향과 적성을 고려해서 이런 조언들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볼 건데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 공강을 했고 대학전쟁 친구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딩으로 대학전쟁 게임 짜서 계속 토너먼트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술 먹고 하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다 재밌죠 동아리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형이랑 같이 했던 모델 동아리 지금은 쉬고 있고 열심히 좀 하세요 뽑아놨더니만 맞아요 방 안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오지도 않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데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미국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속 영어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 수능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줄 말이 있다면? 1년 안에 끝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들으고 싶어요 여러 번 트라이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남들 다 대학 간 다음에 혼자 하는 거 좀 힘드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후회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저기 명예 졸업한 사람들 보이지? 네 저기 이제 너의 선배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잘못된 소리 많이 듣게 하는데 이름도 똑같은데 너한테도 이제 명예졸업장을 주려고 해? 명예졸업장 오형석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명예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윤희고등학교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들고 사진 한번 찍고 됐습니다 겉에 꽤 비싸 티파니언코에서 준 거 해가지고 진짜요? 어 아내 꺼만 넣어 주는 거 깜짝아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다르지 이걸 티파니언코에서 놀러 와 네 알겠습니다 6시까지 여기 있어요 나중에 또 놀러 와 음 안녕하십니까